힘이 되는 하루 3분 영어 스토리, 일간소울영어입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. 내용은 너무 좋지만 좀 어렵죠?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한 학생이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. 내 안에 못되거나 나쁜 점을 없애야 하나요? 아니면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요? 당연히 나쁜 성격은 고치고 없애라고 하죠. 하지만 조던 피터슨의 조언은 다릅니다. 예를 들어 그 성격의 나쁜 면이 우유부단함이라고 하면요. 그걸 고치고 단호한 사람이 되어야겠죠. 그렇지만 잘 안 되죠. 왜일까요? 조던 피터슨은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자란 아이의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. 아이가 우유부단해지고 거절을 잘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폭력적이었고 그래서 아이의 내면에 공격성은 안 돼 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심어져 있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 아이는 공격적인 아버지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일까요?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. 사실은 공격성을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 도덕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도덕성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. 이걸 cowardice, 겁,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. 물론 이 사례는 꼭 우유부단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. 거꾸로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어머니, 폭력적인 부모를 보며 내가 공격적이 되어야 해 라고 스스로 공격성을 키우게 된 자녀 사례도 있겠죠. 이 역시 겉으로는 우월함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안에 숨어 있죠. 도덕성을 가장한 두려움, 이것의 문제는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런 내 안의 어두운 면,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프로이드는 이를 도덕적인 초자와 본능에 충실한 원초와의 싸움으로 보았죠. 하지만 피아제나 융은 이런 그림자를 억누르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 면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그럴 때 통합된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. 단련된 공격성, 그러니까 헐크처럼 옷이 찢어지면서 분노가 튀어나오고 정신을 잃는 그런 공격성이 아니라 슈퍼맨처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공격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. 여러분도 끌어안아줘야 할 그림자가 보이시나요? 무조건 극복을 외치는 꼰대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끄덕여줄 수 있다면 좋겠지요? 나답게 사는데 보탬이 되는 영어 채널, 일간소울영어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